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오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2일 한 연예매체는 임영웅이 현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같은 날 텐아시아 취재 결과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임영웅 측은 텐아시아의 재계약 소식을 반박하며 물고기 뮤직과의 계약 사항에는 변동이 없다, 재계약을 체결한 일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정확한 사실만을 기사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재계약 여부를 떠나서 어느 곳이든 소속 아티스트를 잘 케어해주고 그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임영웅의 몫이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 소식입니다.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의 총 누적 조회수가 9억 3천만 회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5일 9억 2천만 이었으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천만 뷰를 추가한 거네요. 이제 곧 10억 돌파 소식도 들려올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또 임영웅은 임영웅 쇼츠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채널도 최근 구독자 16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채널에는 30초 내외의 짧은 영상이 주로 올라오는데요. 짤막한 영상이 깨알 재미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채널은 만든 지 겨우 21일 만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부탁해요.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